강아지에 키우는 견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애견 기본 상식 5가지 안녕하세요? 말티프 2년 차봄입니다.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한 물림사고 등 난처한 일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아래 애견 기본 상식 5가지는 강아지 견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동물 등록 등록 시기는 반려견을 입양하거나 보유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종류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쌀할 만한 크기의 인식칩을 반려견의 목 뒤 피하지방에 삽입하는 것이며 외장형은 인식칩을 강아지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은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동물보호단체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바쁘시면 동물병원에 가셔도 되지만 대행비가 발생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두 번째 맹견 입마개 없이 산책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종 도사 견제 패니즈 마스티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으며 맹견은 특별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맹견을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 명심하세요. 보험 가입 위반 시 벌금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맹견을 키우다 아래와 같이 사건 발생 시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건당 200만원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발생됩니다. 세 번째 강아지 입양 강아지 입양 방법에는 패샵 입양 유기견, 입양 가정 분양, 브리더 분양이 있습니다. 패샵 입양은 비용 발생합니다. 유기견 입양은 비용 발생이 다소 저렴하거나 비용이 없는 곳도 있지만 다른 입양 방법에 비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가정 분양은 강아지의 부모견을 확인할 수 있고 지인이라면 입양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더 분양 전문견 사은 다른 입양 방법에 비해서 비교적 비싼 편이지만 사회성과 건강을 갖추고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으시다면 브리더에게 강아지 분양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배설물 수거 강아지 산책 시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자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7만원, 3차 위반 10만원 5번째 목줄 착용 강아지 목줄 착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위에 기본 상식 5가지 알아두시어 반려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